소리 없이 찾아오는 뼈도둑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추운 겨울뿐만이 아니라 여름에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뼈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평소 골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지제왕이 추천하는 1분 건강법 뼈 튼튼 강철뼈 만드는 운동법 첫 번째 한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바깥으로 올렸다 내립니다 양쪽 각각 20회를 한 세트로 아침, 점심, 저녁 각각 총 3세트 해줍니다 뼈 튼튼 강철뼈 만드는 운동법 두 번째 양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습니다 발 앞꿈치, 뒤꿈치를 번갈아 들어 올려줍니다 앞꿈치, 뒤꿈치를 드는 동작을 1회로 아침, 점심, 저녁 각각 20회씩 해줍니다 백세건강 엄지제왕과 함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